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위원 김일봉입니다. 가정의학과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강좌 2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61세 남자분이신데 당뇨병 환자시고 담낭 절제된 상태이고 우측 갑상선에 등에코 결체로 아이소에코 노즐이 있고 좌측 뇌경동맥 기시부에 프레이크 축산경합판이 있는 증대입니다. 10년 전에 협심증으로 경북대학병원에서 스탠트 시술을 받았고 또 당뇨병으로 경구형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이었고 5년 전에 담낭염으로 복관경 담낭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여러가지 병력이 많으신 분인데 한번 스크린링 검사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만든 초음파 현저원 개인교수 DVD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초음파 스캔을 하는 방법, 스캔 시의 각도, 스캔의 위치, 스캔 시의 초음파 영상을 아주 자세하게 해설했던 DVD입니다. 실제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영상을 천천히 보여주면서 대풀이가 또 실현을 했습니다. 총 7장이 되고 보시는 같이 촘파기계사용법부터 복부, 갑산선, 경동맥까지 망라했습니다. 필요하신 선생님은 대구 김일봉맥과 053743-2089로 연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촘파행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심화부 종단상입니다. 종단상에 여기에 좌측관이 되고 여기 이소파구스 이거는 이제 심화부 종단상에 좌측관엽하고 미상엽이 됩니다. 여기에 레프터 헤파틱 베인이 되겠죠. 그 다음 이 사진은 심화부 행단상에 포탈, 레프터 포탈 베인, 라테랄 셰드멘트 슈퍼리얼, P2, P3 이건 아마 레프터 헤파틱 베인, 리가멘텀 베노슴, 인피얼 베나카바 S1, S1, S2, S3가 되겠습니다. 서브코스탈 스캔입니다. 이 GV 스턴 자리인데 담낭수술 때문에 GV 포스타본의 패턱 아키멜레이션이 되었습니다. 레프터 포탈 베인, 호라이전탈 포션, 운빌칼 포션, 포탈 베인 두개가 나가고 있고 이 고액호 부분은 리가멘테레스입니다. 그리고 이 제액호 부분은 S1입니다. 왜 저액호가 나왔냐면 여기에 레프터 포탈 베인의 호라이전탈 포션하고 여기에 위치한 헤파토 누데널리가멘트에서 섀도우가 생기고 제액호처럼 보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GV가 있었던 포스타부분이고 라이트 포탈 베인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 아마 안테리어 임피리얼 쪽이 됐고 이쪽은 포스타리얼 쪽, 요거 임피리얼 베나카바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포탈 베인, 안테리얼 포스타리얼, 라이트 리버입니다. 그 다음에 포탈 베인, 라이트 포스타리얼 쪽이고 여기 라이트 헤파틱 베인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포스타리얼 쪽이고 요쪽이 안테리얼 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들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베인입니다. 레프트 헤파틱 베인 각각 두개가 이렇게 나와서 융합대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리버는 조금 코스한 느낌이 듭니다만은 뚜렷한 종회성 병변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 레프트 헤파틱 베인이죠. 두개가 있는데 요 레프트 헤파틱 베인은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과 미디어를 디바이드하고 요 레프트 헤파틱 베인은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 체크 및의 슈페리얼, 임피리얼 디바이드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환자를 대구비스케니에 썼습니다. 포탈베인, CBD고 요쪽이 판크레아스 요게 이제 장강게스가 되겠죠. 포탈베인, 익스트라이파틱 마일닥듬는 조금 딜라테이션 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비를 수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임피리얼 배나 카바입니다. 요거는 이제 인터코스할 스케니에서 라이트 포탈베인이 열로 가는 것은 안테리 임피리얼, 안테리 임피리얼 쪽입니다. 릉의 가스에 마스킹대가 잘 안 보이면 됩니다. 칼라드 오프라이스한 라이트 포탈베인 브라우플로우는 정상이고요. 쭉 끝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여기에는 릉의 가스에서 안테리 임피리얼을 보면은 마스킹대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코스할 스케니인데 라이트 키든이 장측상이고 라이트 헤파틱 핀, 여기 이제 라이트 포탈베인의 포스테리얼인데 블루 칼라로 보입니다. 이쪽이 포스테리 임피리얼이고 레드 칼라는 이쪽이 블루 칼라는 포스테리 슈페리얼이고 레드 칼라는 포스테리 임피리얼입니다. 레드 칼라는 현재가 프로브 쪽으로 가는 거지요. 프로브 쪽이 바로 임피리얼이니까 이거는 포스테리 임피리얼 이쪽이 행경막입니다. 행경막 쪽으로 가는 이 포탈베인은 포스테리 슈페리얼이 되겠습니다. 여기 포스테리얼 슈페리얼 라이트 헤파틱 핀 라이트 리브의 포스테리얼 조금 뭐 특별한 종교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키든이죠. 라이트 키든의 장축상은 리브인데 라이트 키든 에코하고 리브 에코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리브 에코가 약간 더 라이트 키든 보다 높으니까 이것은 패티 리브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라이트 키든이 단축상이죠. 여기에 보이는 이 혈관은 콜텍스하고 메줄라 사이는 아큐에이트 베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를 보고 있습니다. 판크레아스 행단상 심화부 행단상인데 이쪽이 SMV 스프레이닝 베인 여기 판크레아스 헤드 바디 부분인데 이 장관의 게스템으로 판크레아 관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세미렉터 포지션을 취해서 SMV 스프레이닝 베인 판크레아스 헤드 바디 테일은 관찰이 좀 어렵네요. 한자를 보습니다. 슈파인보다 이렇게 세미렉터 포지션이 훨씬 더 초음파 형상이 좋습니다. 이쪽에 SMV 스프레이닝 베인 판크레아스의 테일을 억질로 보랍니다. 그 다음에 심화부 종단상인데 아울타 SMV이고 스프레이닝 베인 판크레아스 바디하고 스톤막이 보입니다. 이거는 프룹을 조금 더 우측으로 이동해가 포탈웨인이고 요번이 판크레아스 내익이고 요번이 은신헤드 프로세스입니다. 레프트 기든이 장축상이고 레프트 기든이 단축상인데 총파상은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스프레인 보고 있습니다. 스프레인의 장축상에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유리너리 브레드하고 요쪽이 남자니까 프로스테이트 있죠. 여기 프로스테이트에 트랜지셔널 존이 조금 커져가지고 벌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복부 종단상입니다. 유리너리 브레드 세미네리 베시클 프로스테이트 요번이 프로스테이트 중에서 트랜지셔널 존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갑상선을 보고 있습니다. 요쪽이 트로아키아, 이스무스, 라이 사이그랜드, 랩 사이그랜드입니다. 라이 사이그랜드 요렇게 결절이 보이고 있습니다. 장축상을 보니까 키더니 라이트 사이로이드 결절은 0.4, 0.3이시고 여기 아이소에코 결절, 주위에 할로가 좀 있기 때문에 이 결절로 인식이 됩니다. 레프트 사이로이드 이상없고 레프트 사이로이드 장축상도 괜찮습니다. 칼라도프라의 양적 갑상설절에 충가되는 현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고물의 총파 검사입니다. 레프트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 포스테리얼 월, 파워 월의 IMT는 0.08로 정상이고 이 레프트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 바이프리케이션 부분에 횡단 단축상, 장축상인데 장축상을 보니까 이 레프트 카로티드 벌브에서 ICA로 이용하는 그러니까 ICA 중에서 우리 DCV에 0.18cm의 하이퍼에코익한 프레이크가 보이고 있습니다. 칼라도프라 상에서 이 프레이크 부분에는 헬류가 보이지 않죠. 헬류가 끊겨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섀도우 때문에 끊겨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의 헬류 패턴은 정상이고 피크 시스템의 웰로시티 48, 엔더다이스가 24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레프트 이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리 헬류가 피크가 43, 엔더다이스가 10밖에 안됩니다. 하이 레지턴스 플로우 피크 시스템의 웰로시티는 높으나 엔더다이스 웰로시티는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건 바로 솔리드 오간으로 가는 헬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리는 시스테리의 피가 말고 다이스테리의 피가 적게 갑니다. 요거는 레프트 버테브라 아트리 요거는 파란색의 메인입니다. 버테브라 아트리 헬류의 벨로시티는 피크가 45, 엔더다이스는 22cm로 배척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의 CC의 포스테리의 월의 IMT는 0.07로 정상이고 바이프리케이션 부분이죠. 요기 인터널 익스터널입니다. 바이프리케이션 정상입니다. 프레이크 없습니다. 칼라 신호에도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가 피크 시스테리 벨로시티의 49, 엔더가 18로 정상으로 보이고요.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리는 피크가 47, 엔더다이스는 13으로 배척이 됩니다. 버테브라 아트리 정상으로 배척이 되죠. 오늘은 그래서 이 초음파 전반적으로 쭉 한번 스캐닝 해 왔습니다. 사진을 한번 서머라이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사진입니다. 여기 서브코스탈 스캔의 GB포사 부분이죠. GB포사 부분, GB포사 부분, GB가 없고 패스로 침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갑상선 결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갑상선 결절이 여기 아이스웨이크 결절인데 횡단상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종단상을 보니까 0.4, 0.4cm 크기 아이스웨이크 결절이 있고 결절에 주위에 할로가 없으면 결절로 인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바이프리케이션, 라프트코몬 카로티드 바이크레이션 부분인데 ICA죠. 벌브고코몬입니다. 기시부에 고액호 프레이크가 관찰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칼날 띠띠아와야죠. 요 기시부에 고액호 프레이크는 잘 보이지만 제액호 프레이크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때는 헬류 결손상으로 알게 되겠습니다. 좌측 내경동맥 피크 시술 벨러시티 48 엔드가 24로 정상으로 개척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측 총경동맥의 INT는 0.07로 괜찮습니다. IMT죠. 그 다음은 우측 총경동의 바이프리케이션 부분의 정상입니다. 요쪽이 ICA, 요쪽이 ICA 입니다. ICA가 바깥쪽에 있는 겁니다. 여기 카로티드 벌브 ICA 있죠. 그래서 요걸 벨러시티를 측정했습니다. INTERNAL 카로티드 아트리 벨러시티가 PEE크가 시스토리 벨러시티 49 엔드다이소 벨러시티가 19로 정상으로 개척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뭐 초음파상에 LEFT COM INTERNAL 카로티드 아트리 기시부에 OECO 플레이크가 있는 것 외에는 뭐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당뇨병 환자와 옛날에 STAND이었고 이 환자 또 이런 환자에 대해서 스크리닝 초음파를 했는 결과를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보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